아빠, 그냥 잡으러 가야돼. 엄마, 바로 바퀴로 한번 빼봐. 아, 저게 렌치가 없어서 그 상황? 나 집에 가서 빼야돼. 공원 쪽으로 가봐. 공원 쪽으로 가보라고? 응. 그럼 내리막길이잖아. 응, 괜찮아. 조금만 내리막길이지. 혹시 맨 밑에 매역 안가? 맨 밑에 위험해서 안돼. 공원만 가, 공원. 공원을 묻고. 응, 공원. 과연 빌라. 너무 Victory.... 어디서 내려가 있는지 쩝omma 또해소 어떻게 올라가야해? 이제 올라가야지 그래 천천히 가세את 내리막길 일 하기 감사 아빠는? 아빠는 빨리 가도 돼? 아냐 아빠는 천천히 갈거야 그냥 타고 가도 돼 타고서 브레이크를 밟고선 계속 가 가 브레이크 좋아 아...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